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코쿠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불화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코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용기를 내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님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정연수. 2남 3녀 중 눈둥이 막내로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연세가 40세였다. 그래서 그런지 어리광을 많이 부리며 특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 작은 아버지께서는 군인이셨는데 내가 중학교 때 기억하기로는 쓰리스타였다. 사내놈이 왜 이리 철없이 굴어? 찡찡거리지 말고 가슴 피어!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작은 아버지가 무서워 피해 다녔고 어느덧 군대 갈 나이가 됐다. 그런데 내가 군대 가는 그 해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암이라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진단을 받았고 나는 그런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어 연기하려 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군대는 빨리 갔다 오는 게 좋아. 나 걱정하지 말고 건강히 잘 다녀와라. 그렇게 나는 눈물을 머금고 입대하게 된다. 친구들도 작은 아버지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그런지 꼭 작은 아버지 이름 써서 군생활 편하게 하라고 조언을 해줬다. 당시 내가 군대 갈 때는 포스트하셨고 큰 영전을 눈앞에 두고 계셨더랬다. 훈련소에서 가족 중 군인이 있냐는 설문조사에 작은 아버지의 성함과 계급을 적었다. 그리고 다음날 난리가 났다. 진짜 훈련도 엄청 꿀빨았고 간부와 조교들은 내게 친절했다. 그때 느꼈다. 작은 아버지의 위대함을 그렇게 편하게 훈련을 수료하고 자대에 배치됐다. 이곳에서도 본부 중대 행정병으로 생활하며 꿀빨았고 간부들이나 선임들은 모두 내게 친절했다. 어느 날은 사단장님과 티타임을 가졌는데 사단장님과의 면담이 있은지 며칠 후 그 친절하던 선임들과 간부들이 갑자기 악마의 빙의에 무지막지하게 갈구기 시작했다. 얼차료도 주고 넌 폐급이다 고문관이다 거짓말쟁이다 군생활 편하게 하고 싶어서 구라를 쳤다 등등 나중에 알았는데 사단장님이 작은 아버지께 연락해서 내 이야기를 하자 작은 아버지께서는 모르는 놈이라고 말씀하신 것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단장님은 나에 대해 거짓말쟁이라고 온 부대에 소문을 내셨고 그 결과 지옥문이 열린 것이었다. 우리 대대장님은 본부 중대 행정병이었던 나를 기동 중대로 재배치 배치받은 중대 중대장은 나를 벌레 보듯 했고 선임들은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별명으로 불렀다. 구라쟁이 야 보통 구라 치면 원스타나 투스타로 하잖아 이놈 진짜 대단한 놈이야 어떻게 포스타로 구라를 치냐 다른 선임이 나를 구라쟁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고 했다. 버티기 힘드실 것 같다고 당황한 나는 분대장에게 얘기해 청원휴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대장이 거절했다. 이유는 내가 혹한기 훈련을 안 받으려고 또 거짓말을 한다는 것 울며 불며 집에 전화 한 통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라쟁이로 찍혀버린 나는 혹한기 훈련에 끌려가게 된다. 혹한기 훈련 2일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그때 그 휴가만 받았어도 임종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께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오열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수많은 군인이 장례식장에 가득했고 그 중 작은아버지가 아버지 영정 앞에 서 계셨다. 나는 너무 화가 났다. 그리고 작은아버지께 소리를 질렀다. 작은아버지! 당신 때문에 아버지 임종을 못 지켰습니다. 진짜 너무합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정말 미치도록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저를 무료자로 만드셨어야 했습니까? 예! 아버지! 일병을 단 병사 한 명이 감히 사성 장군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고 장례식장의 모든 군인은 당황해서인지 숨을 죽였다. 그 중 우리 부대 사단장님도 계셨는데 엄청나게 당황하셨다고 했다. 겨우 진정이 된 나를 조용한 곳에 따로 부르신 작은아버지. 사실은 형님이 내게 부탁하셨다. 너무 오냐오냐 귀하게 키운 아들이라. 혹시라도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른 척 해달라고 말이야. 잘되라고 한 일인데 이렇게 되다니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안아주셨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작은아버지는 크나큰 영전을 앞두고 계셨다. 국가의 요직. 혹시라도 조카가 군생활 편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되어 걸림돌이 될까 노심초사 하셨던 아버지. 아들과 동생의 미래를 위해 그런 부탁을 하신 것이었다. 당시 높은 분들 특히 국방부 장관님도 직접 오셔서 위로를 해주셨다. 장례가 끝나고 복귀하기 전 작은아버지와 식사하며 내가 당한 부조리를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담담하게 말씀드렸다. 거짓말쟁이로 몰려 구타와 가혹행위에 매일 시달리고 후임들까지 합세해서 왕따 당했으며 그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매일 했다는 말에 작은아버지는 엄청나게 분노하신 듯 젓가락을 잡고 있던 손이 부르르 떨렸다. 복귀했더니 중대장이 나를 불러 사과했다. 현수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야 정말 그렇게 위독하신지 몰랐어. 아이 정말 미안하다. 내 진짜 확인했어야 하는데 아 진심으로 미안하다. 전화 한 통에서 확인만 했어도 쉽게 알 수 있는 걸 가증스러웠다. 그렇게 벌레 취급하더니 하지만 덤덤하게 그냥 알겠다고만 하고 생활관으로 갔다. 생활관에는 내 말이 진짜였다는 사실이 전파된 듯 했다. 선임들이 더 이상 구라쟁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머쓱한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다음날 기무부대에서 갑작스레 점검이 들어왔다. 대대장 중대장 모두 날아갔으며 왕따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방관한 죄로 징계를 세게 받았다고 했다. 부조리와 폭행 폭언을 일삼았던 선임들 모두 공기교육대 및 영창우 전출 중대 반 정도의 인원이 재편됐다. 그야말로 부대 전체가 완전히 폭파된 것. 사단장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를 거짓말쟁이라고 소문만 안 냈어도 아버지 임종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해주셨고 이해합니다. 작은아버지께서 모른다고 하셨으니 믿으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괘씸해서 혼냈을 겁니다. 새로 오신 중대장님과 대대장님은 다시 본부중대 행정반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셨다. 저는 기동중대에 남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 아버지와 약속했다. 더 이상 어리강 부리는 막둥이가 아니라 남자가 돼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군생활 시작할 때부터 작은아버지 덕볼 생각을 아예 안 했더라면 구라쟁이로 찍히지도 않았을 텐데 그때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 남은 선임과 후임 모두 내게 사과했다. 정말 미안하다고. 모르고 그랬다고. 아 저 이러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다 이해합니다. 신경쓰지 마십시오. 저야말로 이런 소란을 일으켜서 모두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와 함께 다음 달에 면회 온다고 하셨다. 아 이걸 얘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중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다른 의미로 부대가 난리가 났다. 작은아버지 오시기 2주 전부터 부대 페인트 도색 작업을 다시 했고 관물대도 전부 새것으로 바꿨다. 청소는 기본 아마 부대 내에서 치약한 10박스 정도 쓴 듯하다. 작은아버지 면회 오시는 날 사단장님과 각 연대의 연대장님 대대장님 전부 면회실 밖에서 대기하셨다. 작은아버지께서는 부대원 모두에게 피자를 쏘셨고 면회실에서 피자를 먹으며 나는 작은아버지께 간곡히 부탁드렸다. 저 작은아버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면회였으면 합니다. 청소하느라 죽을 맛이에요. 다들 말은 안 해도 진짜 힘들 거예요. 허허허 이놈 봐라 전우들 챙길 생각도 다 하고 다 컸네 허허허허허헣 få 그 뒤로 작은아버지께서는 면회 온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깜짝 방문하셨다. 아마 총 네 번 정도 오신 것 같다. 그때마다 대대장님께서는 화들짝 놀라 팝콘 튀어나오듯 튀어나오셨으며 갑작스레 면회 오신 작은아버지 때문에 주말에 시던 전부대 사병들이 일제히 나와 잡초뽑고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버하는 우리 중대장은 연병장에서 병사들 태권도까지 시켰다. 그걸 본 작은아버지는 대대장을 혼내셨다 왜 주말에 애들 괴롭히냐고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들여보내셨다 작은아버지는 면회 오셨을 때 병사들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하시며 내무실도 전부 시찰하셨고 나는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극구 말렸지만 그게 재밌으셨는지 웃으면서 시찰하셨다 항상 오실 때마다 피자와 치킨을 쏘고 가셨고 선임들과 후임들이 많이 싫어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다 간부님들이 반장난식으로 면회 안오시면 안되냐고 한 적은 많았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수가 시간은 흘러 혹한기 훈련이 다시 돌아왔고 아버지 첫 제사와 기간이 겹쳐 중대장님께 조언을 구했다 그랬더니 대대장님께서 아예 혹한기 훈련 날짜를 아버지 제사 이후로 밀어버리셨다 나 때문에 훈련이 미뤄져 전 부대원에게 정말 미안했다 나는 남은 군생활 동안 훈련, 작업, 근무에 있어 일체 여려 없이 혹시라도 작은아버지께 누가 될까봐 최선을 다해 군생활을 했고 무사히 전역하게 된다 작은아버지 어렸을 적 항상 무뚝뚝하고 엄격하셔서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이 들고 알았어요 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기에 그러셨다는 것을요 작은아버지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충성 충성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 오니 용기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호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호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호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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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